초복을 맞아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마을 주민들, 다같이 오리고기를 먹은 뒤에 3355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중 몇 명이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환자실로 실려간 사람만 4명, 처음엔 식중독을 의심했는데 이들의 몸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북 봉화군의 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300명 정도 주민들이 사는 작은 동네인데 말이죠. 초복을 맞아서 함께 식사를 한 주민 중 4명이 확 쓰러졌는데, 조금 전에 추가로 80대 여성 한 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농약 성분이 나오면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봉화군 보건소에서는 단체 식사를 하셨으니까 식중독에 겪건이 했는데 검추를 해보니까 다 음성이었고요. 거꾸로 농약 성분이 나왔던 겁니다. 식사를 했던 건 지난 월요일이었죠. 봉화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 마을 어르신들 41명 정도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놨던 오리중블록 식당에 가서 초복을 맞아서 식사를 다 같이 하셨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흩어져서 평소에 노인복지관으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으로 또 경로당으로 가는 분들은 경로당으로 갔는데, 처음에 노인복지관으로 갔던 두 분이 갑작스럽게 어지러움과 복통을 오수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겁니다. 이어서 경로당에 갔던 주민분도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쓰러졌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몸이 경직돼서 병원에 입원했고요. 이후 같은 증상을 한 분도 또 보내서 결국 4명이 쓰러져서 입원한 상황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뭐가 됐든 농약을 넣은 거잖아요. 네, 지금 경찰이 현재 5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어떤 경로로 농약을 음독하게 됐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위세척액에서는 두 가지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살충제에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60, 70대 여성이고 오리고깃집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음식을 먹은 5명 중 4명이 쓰러진 건데 나머지 1명은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로 지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4명 중 1명은 의식을 회복해서 의료진의 부름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같은 테이블에서 5명이 똑같은 오리 주물럭을 먹었는데 그중에 4명이 쓰러지고 1명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쓰러진 4명 중에 1명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일단 당장 경찰 조사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쓰러진 4명, 새로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를 그런 추가 진술이 나왔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농약 커피가 무슨 얘기죠? 중태에 빠진 사람이 4명입니다. 이 4명이 오리고기를 먹고 경로당으로 왔습니다. 경로당에 와서 커피를 마신, 냉커피를 마신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리고기 먹은 사람은 지금의 5명이고 테이블에. 실제로는 41명이 먹었다고 해요, 오리고기를. 그중에 딱 4명만 지금 농약 증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4명은 경로당까지 와서 커피를 같이 마쳤던 사람이고 냉커피에 혹시나 농약 성분이 있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경로당 회원들이 평소 냉커피 냉장고에 두면서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가 진술이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외부, 오리고기나 외부 소행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 경로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의 원한에 대한 범죄가 아닌가 추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만 들으면 사건 현장에 오리고기 집이 아닌 경로당일 수 있는 건데 양 변호사님, 그래도 일단 예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무엇보다 커피를 두고도 진술들이 좀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커피를 뺏어 마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냥 밖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서 명혹하지 않은데 오늘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환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비슷하게 먼저 쓰러졌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라든가 근육경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분도 피해자 처음에 쓰러진 4명하고 같이 식사하고 경로당에도 갔던 분인데 다만 80대로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같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경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장 감식을 물론이고 탐문수사도 있고 CCTV라든가 아니면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오 교수님, 이런 농약 성분의 어떤 독극물 테러 이게 이런 시골에서 종종 있어 왔잖아요. 저희도 몇 번 다룬 기억이 있고요. 그렇다면 누가, 왜? 쓰러진 4명 중에 공교롭게도 2명이 경로당 회장, 부회장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회장, 부회장, 경로당의 지도부를 노린 건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고 말이죠. 이거 유사한 게 2018년에 포항에서 있었던 고등어 농약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고등어, 전체적으로 먹는 고등어에다 뭘 넣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회장과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은 회장이고 한 명은 부회장인데다가 또 한 명은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회장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육화 원칙에 따져보면 통상적으로 2015년도에 상주 독극물 사이다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인지 모르겠다. 회장, 부회장 다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원한 살 사람이 아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2015년에 상주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북경찰청에서는 57명 수사관으로 해서 전단팀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실제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외부인의 소행이냐 내부의 소행이냐라고 봤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뭔가 농약을 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저는 내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경찰 수사를 갖다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운데서 어떤 갈등 관계 특히 저는 최초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경로당이 여자 경로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저는 못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독극물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여성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들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성 범죄의 특징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여성 범죄의 특징은 직접적인 어떤 공격보다는 간접적인 공격 그리고 은밀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독극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여성 범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도 일단 어떤 약물을 써서 전남편을 그렇게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사건에 57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데 그만큼 복잡한 사건인 건가요? 네,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증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골 마을에서 살충제는 누구에게나 구입도, 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고령자가 많은 봉화군의 특성상 카드보다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가게에서 언제 또 누구에게 살충제를 팔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경로당이 공개된 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당시 몇 명이 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로당 내부에는 CCTV가 없고요. 입구 CCTV는 또 작동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커피 외에도 물과 음료수 등에 대해서도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오리고기보다는 커피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오리고기를 한 테이블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먹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전혀 이상이 없고 나머지 커피를 마신 사람들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리고기보다는 커피 쪽으로 이제 더 무게가 쏠리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탄다고 하더라도 오리고기에 뭘 뿌린다는 것보다는 액체라든가 이런 걸 탄다면 커피 같은 데 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원안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떤 사람이 특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 독국물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을 갖다 같이 해서 이렇게 물을 흐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이제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타기만 탔지 따라서 자기들이 마신 거는 피해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70명 정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잘 하시겠지만 이 원안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매우 가깝다, 가깝다, 보통이다. 좀 사이가 안 좋다, 매우 안 좋다라고 해서 줄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간관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처음에는 가닥을 잡기기는 쉽지 않지만 경찰이 이렇게 수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조만간에 범인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gov49,090,080,080,040,060,00,050,080,170. 그래서 meeting 하나는 이름을ługiffe хочу 그렇군요. 그렇군요. ume이 저 같은 장면 quirky 하기 위해 comunidad cute olmak 굳이 ICU antagon haben